오우 이게 젠지네 다나야 루지 타러 오니까 어때요? 좋아요 기분이 어땠어요? 아까부터 한 번 타니까는 처음 타니까 떨렸어요 많이 떨렸어요? 와 이번에 두 번짼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? 그럼 아빠랑 우리 잘 타봐요 네 저 여기 너무 시원하죠? 네 여기가 지금 내려오는 마지막 코스인가 봐요 네 맞아요? 와 저 아까 여기 탈 때 떨려서 저 아까 눈 까봤는데 그때 덕 걸렸어요 아 그랬어요? 카메라 있었어요 그럼 이따가 아빠랑 이거 1등을 탈 수 있을까요? 이거 잘 탈 수 있는지 아 이게 중간중간 휴게소도 있네요 네 너무 팔 아픈 사람 좀 쉬어 타라고 그죠? 아하 여기 안전벨트 아 춥다 야 산속이라서 여기 안춤냐? 응 괜찮네 이거 안전벨트가 없어지면 이거 떨어졌네 안전벨트 없어요 우리 이게 안전벨트지 이게 안전벨트지 아 그렇구나 아나야 뒤에 바로 어디가 올까 안녕 어 조심해 멀어 가지는 안들었냐 저 사진을 많이 저거 찍어 두 군데서 저거 잘난거 찾으라고 저거 저거 이제 그물이 저거 저거이? 저거이? 아 저거? 저거 바닷가에 있는거 여기 그물이 저거 저거? 저거 높은거? 좋아저도 저거 한 명 더 작아 별로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런가요? 다나씨? 다나양? 별로 높지 않은거 같아요 네 그렇죠 떨어지면 우리 축하요 아까 옆 코스 아까 여기 언제 떨어진 사람 아 지금 여기가 왼쪽으로 가면은 A 코스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B 코스 다른 코스네요 맞아요? 네 어 저희 이제 저희들이 있었구만 타는게 다 달라요 그래요 우리 엄청 빨리 갈까요? 천천히 갈까요? 빨리 빨리 천천히 가 여기서 웃어 카메라 보고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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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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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리게 앞으로 죽겠니 좋아 빨리 빨리 이거 진축하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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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륙없는게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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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게스도 있어요 팔아보선 다리아보선 다리아보선 선생님 네 네 원래는 여기는 여수에요 쟤는 여수를 알아서 저는 구청에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이라서 여기가 사는 데가 너무 멀어서 저는 멀리를 했어요 어디와서 우리